영광에 대한 공연 나는 좋아! 나는 멋있는 유튜버이신 우아쿤 하루종일 집에서 통일치마쳐 보낸 서있는 형첨상 아아~~ 오빠~~ 뭘 이런 사람하고 콜샐러드 먹어야지 하루종일 전국민이 막났어 정치의 얘기 막났어 근데 나는 좋아요 갤럭시 쓰는 여자들 하이톤쓰는 말도 아 빨리 동이나 처먹어 근데 나는 좋아요 갤럭시 쓰는 여자들 갤럭시 쓰는 애들은 다 그냥 피해새언니죠 피해새언니죠 하트는 먹어야지 하루종일 하루종일 다 그냥 피해새언니죠 다 그냥 피해새언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